야, 피효 좀 바라보고 서로 얘기를 연결해, 피효. 저는 들었으니까 얹어라고 얘기하네. 걸어, 범흥. 걸어. 나 얹어 아니야, 나. 걸어. 나 얹어 아니야, 나. 걸어. 잠깐만요, 걸어요. 나 얹어, 아니다. 나 혼자 걸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머리 동그란 거 한 3개 정도 걸어. 봄이 왔으니까 쑥갓 얹어, 쑥갓. 쑥갓이 뭐예요? 봄나물, 봄나물. 아니, 저기. 다래야. 물론 뭐 의기소침해 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건다니까 그래도 아이템은 좀 해. 아, 예, 예. 자, 분장 걸어, 뭘로요? 귀여운 건 하나 하나 하나. 봄 철이에요, 봄. 봄이죠? 예, 예. 나물 같은 거 없나요, 나물? 아, 있어요, 그. 쑥갓이 머리가. 무머리에다가 짱 쉬운 거 하나 있거든? 짱 쉬운 거 하나 있거든? 무청. 어, 무청. 무청아, 무청아. 그러면은 얹어라, 얹어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언저가 아니면, 언저가 아니면 표가 분자. 언저가 맞으면 동현 씨가 분자. 자, 걸었습니다. 아, 들어왔어. 됐습니다. 이런 판은 즐겁지. 자, 탱구 가수만 다시 한 번 오픈. 자, 이제 가야 돼요. 이제 언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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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너무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은 청아 씨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 전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쪽으로 뭘까? 뭐 언젠은 사실 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결혼은. 결혼, 결혼 같네. 결혼이라고. 얘도 결혼이라 들었대. 나는 오히려. 네. 아, 인생은 즐거우니까, 노래가. 뭔가 인생이랑 결혼이 뭔가. 아, 좋은 의견인데? 어? 어? 아, 좋은 의견인데? 어? 그렇지, 인생이 즐겁게 뭐예요? 결혼할 때 얼마나 즐거워? 있어, 있어. 결혼할 때 얼마나 즐거워? 에이, 결혼이면 막 즐거운 건 아니라고 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문세훈 씨 즐거워요? 아니, 너 완전 즐겁지. 룰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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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신나지 아니한 적이 없어. 진짜로. 결혼, 결혼 확실히, 결혼. 자, 결혼 손 들어주세요. 결혼. 하나, 둘, 셋, 넷. 연결, 연결 손 드세요. 똑같아요. 청하의 선택입니다, 이제. 네? 청하의 선택입니다, 이제. 네? 안 돼, 쟤 운단 말이야. 청하, 청하, 청하 어떻게 할까요? 자, 집중. 4대4. 모든 게 청하한테 걸려 있습니다. 아, 근데? 아, 결혼인데? 아, 결혼인데? 아, 결혼. 어, 걸어요? 걸어! 어, 걸어요? 걸어! 내가 무슨 말만 하고 걸어. 왜요? 왜요? 누나, 무 청에 꼽히는 거 어때? 꼽히는 거? 무 청에 그러면 그거 하다 할 수 있어. 무 뽑으면 이렇게 실 뿌리들 있잖아요. 실 뿌리 축하. 오우, 형들 진짜 귀여워. 수영으로, 수영으로 실 뿌리. 정수영으로. 세상 상상으로 나 뽑으신다. 아니요. 나레시랑 걸면 돼요. 나레시랑 걸면 돼요. 나레시 연결이죠? 네. 나레는 키 형이 들어와야지. 나레는 키 형이 들어와야지. 나레는 키 형이 들어와야지. 나레는 키 형이 들어와야지. 아니요, 나. 뭘 해. 뭘 해. 아니, 그러면 저기. 아니, 그러면 저기 뭐야. 무척이지해. 그러면 우리 냉이 할게. 냉이 할게. 냉이. 냉이. 냉이인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머리 가발에다가 머리를 흑색으로 칠해. 그래서 그 위에 냉이가 있어. 너무 귀엽지? 봄나물 특집으로 하면 돼요. 봄나물 특집. 오케이, 피어 가자. 봄나물 특집이 들어. 가기야, 가기야. 감사합니다.